특정이다!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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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오바를 떨면서 들어왔느냐? 여러분들 지금 쿠키 워즈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아 근데 뽑기를 더 하고 싶은데 크리스탈이 너무 모잘라요. 그리고 비싸!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시원하게 5천 크리스탈 썹니다. 제가 오늘 5만원 상당의 5천 크리스탈을 5분만에 얻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의하실 부분은 이게 사전예약 쿠폰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예약을 하신 분들은 해당이 안된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근데 이게 사전예약 못하신 분들은 쿠폰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전예약을 안하신 분들도 사전예약 쿠폰을 얻을 수 있는 개꿀팁을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코드뱅크라는 어플을 다운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코드뱅크라고 해서 들어가시면은 일단 저같은 경우는 로그인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런 화면이 뜨는데 처음에는 회원가입 창이 뜰 거예요. 거기서 이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검색을 해서 정말 간단합니다. 쿠키 워즈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게임이 뜨는데 5만원 상대기 혜택 100% 지급이라 뜨죠? 저같은 경우는 이미 코드를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입을 하시고 여기 초록색 버튼을 누르시면은 쿠폰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드 사용법으로 들어가서 여기 사이트를 들어가 주셔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쿠키 워즈 쿠폰 입력 페이지가 또 따로 있어요. 거기서는 16짜리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꼭 이 10짜리를 입력하는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본인의 계정을 입력하고 코드를 복사해서 넣으시면은 바로 월천 크리스탈을 그냥 공짜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전이나 쿠폰을 안 쓰신 분들은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쿠키런 또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